KF-21 뺏길라 난리난 상황 폴란드 언론 UAE 보람의 참여 보도 UAE 폴란드 사우디 카타르 쟁탈전 시작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우리 KF-21 보람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인도네시아와 폴란드 언론에서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산 전투기 보람의 개발 사업은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어 왔는데요 KF-21 개발이 절반 이상 진행되어 내년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니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먼저 치고 나온 곳은 UAE인데요 보람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던 국가 중에는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참여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UAE의 보람의 사업 참여 공식 서한이 접수되었다는 국내 보도에 깜깜 놀란 폴란드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폴란드에서 가장 신뢰 높은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 9월 16일자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기사의 의미는 끝에 가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자막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화면에 자막 사용을 눌러서 유튜브 자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랍 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며 아랍 에미리트는 공식적으로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 참가자인 인도네시아의 밀린 돈을 한국 정부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련 기사의 번역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랍 에미리트의 참여로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로 배제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가로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개발 분담금 10억 달러에 불과 5분이 1 정도만 납부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개발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대가로 KF-21 공급망에 참여하고 심지어 자국에서 KF-21 보람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을 생산해도 된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50대를 추가 주문한 인도네시아 덕분에 KF-21 보람의 생산량을 120대에서 170대로 늘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때 대한민국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게 있어 인도네시아가 꿈의 파트너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개발 분담금 지급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지금까지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올해 2월까지 1조 2,700억을 납부해야 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2,800억만 납부해 9,900억 이상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로 인해 연체된 개발비를 부담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KF-21 보람의 생산에 대한 권한과 지분 일부가 이중동 국가로 이전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탈퇴하거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국가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수십 대의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소수 지분 보유 국가로 남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에를 완전히 무시하는 구매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 36대를 주문했으며 미국 보잉이 만든 F-15EX 24대를 구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해본다면 심지어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의 대주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랍인들이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어도 올해 봄부터 거론되어 왔으며 이번 결정은 아랍에미리트와 공동으로 전투기를 제작하려 했던 러시아의 노력을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전투기 공동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아랍 국가들 그중에서도 특히 아랍에미리트를 대상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줄기차게 구애를 시도해 왔으며 결국 의향서에 서명을 받는 단계까지 갔었다 러시아는 먼저 미그 29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전투기 개발을 제시한 데 이어 아직까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수호의 75 체크메이트의 모급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들로는 아랍에미리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고 심지어 펠론의 수출 버전인 수호의 57위를 제안한다는 아이디어마저 무의에 그치고 말았다 아랍에미리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길이 훨씬 더 유망해 보인다 먼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둘째로 한국인들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솔루션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약속한 인도기한을 정확하게 지키는 오늘날 좀처럼 보기 드문 능력을 지니고 있음도 이미 입증했다 셋째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 구매에 실패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판매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F-35A에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블록2 혹은 내부 무장창 등으로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지닌 블록3 버전의 KF-21 보라매가 F-35A에 의해 훌륭한 대안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F-35 판매가 거부된 국가가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례는 터키가 F-35 합동타격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이후 칸이라고 명명된 자체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TF-X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10년 전 대한민국과 터키는 KF-X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던 적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터키가 KF-X 프로그램의 한국과 동등한 지분을 요구하는 동시에 주요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프로그램 자금의 60%를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은 해외 파트너가 제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터키에게 6대 4의 비율로 지분을 분할하자고 제안하였지만 터키는 이 안에 반대하며 5대 5의 비율을 고집했다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2010년 가을까지 지속되었지만 도중에 대한민국이 소수 지분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다른 파트너를 찾았기 때문에 터키와의 협상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소수 지분 참가자가 바로 인도네시아였으며 2010년 7월 15일 관련 계약서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부분은 IFX라고 명명되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20%를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터키는 40%의 지분에 훨씬 못 미치는 20%의 지분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불만을 품고 있던 터키 정부는 KFX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 유사한 컨셉을 가진 자체 프로그램 TFX를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KF21 보람회에 대해 2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아랍에미리트가 한때 터키에 제한되었던 수준인 40%로 지분을 늘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다 터키 및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진행했던 2010년과는 달리 KF21 보람회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심지어 폴란드를 포함해 KF21 보람회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여러 등장했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보유 지분을 40%로 늘리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대한민국이 KF21 보람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여러 아랍 국가들에게 누락된 20%의 지분을 제공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예사롭지 않은 관심을 보이며 보람회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나라들 중 적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자국 내에서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상 2023년 9월 16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가 보도한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보면 신뢰도 높은 군사전문지답게 KF21 보람회 사업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스텔스기를 확보하기 위해 진심이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승인한 F-35를 바이든 정부가 파기한 것에 분노하여 러시아 체크메이트의 개발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등 한때 거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TF-X 스텔스기 개발 사업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전투기 중 가장 앞서 있는 한국의 보람회 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UAE의 스텔스기 확보를 위한 이런 노력이 이제 KF21에 꽂혔고 우리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참여율과 참여 단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사업 지속 여부와 관련 국간의 조정 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야 너네들 계속 할 거니 말 거니 분명히 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인도네시아도 불투명한 입장으로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UAE 외에도 그동안 관심을 보였던 폴란드, 사우디, 카타르 등은 이 대열에 껴서 지분 확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 도입만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이달 4일 한국에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을 보면 우리 정부와 상당한 물밑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도 보이며 이에 따른 절차로 서한을 접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런 중요한 공식 서한은 국가 간 사전 협의 없이 발송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UAE는 스텔스기를 그토록 소망했다는 것인데요 KF-21 블록2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블록3-3 스텔스까지 가기를 원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다소 불명확한 블록3 내부 무장창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일명 KF-22나 23 등 KF-21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스텔스기 개발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KF-21의 양산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스텔스기로의 진화를 빠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UAE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라팔 80대를 신규 발주하는 등 공군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 이후에 확실한 공군력 향상을 위해서 스텔스기를 확보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UAE의 등장은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의 등장입니다 향후 미국 다음에 강력한 스텔스기를 보유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